어릴 때부터 꾸준히 일을 해왔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 저도 항상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시시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지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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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전에 종종 생각합니다 내일은 그 기대를 깨주겠어 내일은 진짜 못하겠다고 말해야지 또 이렇게 일어나서 해도 보고 대본도 보고 오늘 해야 될 게 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뭐 차도 마시고 다시 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다시 책임감을 갖고 잘 해봐야지 어쩌겠습니까 오늘도 해내야죠 그렇잖아요 모두 매일 조금 뭐 하기 싫다가도 또 다시 하고 싶고 후회하고 또 결심하고 반복이에요 컷 좋습니다 해내야죠 잠시 후회하고 후회하고 또 일어나서 그대로 제가 왜